덜 말 안 할 거예요. 마지막 그거 뭐냐? 대학 축전 서복인데 브라운스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브라슬라프라는 대학에 가서 그 박사학위를 받는 기념으로 이 곡을 만들었어요. 오늘 딱 어울리는 곡이에요. 그래서 여기 학술적인 분위기, 아카데믹한 분위기에서 이 곡을 하면서 오늘 정기 프로그램의 마지막 곡 브라운스의 아카데믹 페스티벌 오버처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아카데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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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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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